에이제이라고 사실 그 있었는데 애기요 어 애기 클레멘터님 데리고 다니다 근데 뺏겨버렸잖아 아 이거 뺏기고 그 다음 상황 맞지? 네 뉴프롱기어 초창기에 뺏기고 뺏기고 그 다음 상황입니다 에이제 그 댄싱슈슈 말고 그 그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그때 그래가지고 여기서 박나래랑 같이 얘기했잖아 맞잖아 맞네 어 여기 맞잖아 박나래 나오잖아 여기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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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을 들어 칼을 드러리다 어 야 에이제 같은데? 아 박나래네 아 씨 박나래 또 왔네 아 박나래 또 왔네 데이비드 침뱉었다고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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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이랑 싸웠었어 어 어 야 2번 하자 2번 어 이따 한번 뭐라 해야돼 어 아니 왜냐면 여기 같이 가져갔어요 게이제 이렇게 그래서 뭐라 해야돼 어 뭐야 왜 던지고 있어 줄태서 던지고 있어 박나래 인성 봐봐 어 어 왜 던져 클레임 두산펜이냐고? 아냐아냐 두산펜이 아니라 어 좀 웃긴 웃겼네 그래도 어 이런 거 뭐 뭐 뭐 이거 물 에너지바 아 오케이 물 좀 많이 넣었네요 어 어 이건 가질 수 있네 이거 가질 수 있네 아 이거 에이제이가 그 그림 그림이구나 아 아 고맙다 해 고맙다 해 여기까지 뭘 평화를 제외하고 있구loe 자 어 고맙습니다 세계에 어, 두드리야, 감사합니다. 아, 1번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하... 아, ABS하게 그런다. 맞아맞아맞아 오오 좋아 좋아다 네 보고싶다 오케이 긍정적으로 가자 어 여기서 긍정적으로 가야 미래로 가서도 얘 둘이 이제 나중에 그 데이비도 구할 때 좋게 갈 수 있단 말이야 아 이게 형의 머리야 형 괜히 저놈에 갔겠냐 설계 설계 그래서 프레스콧 그게 맞아 이게 맞아 악수해 악수해 오케이 고생하자 고생하긴 한데 아씨 오 깔끔하네 너한테 하나 비쩌구나 오 이게 뭔가 계속 이제 가면서 뭔가 클레멘타인하고 뭐 뭐 아 일어났네 이 새끼 오 이제 눈이 왜 이렇게 중열됐어 오우 극혐이네 극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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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랑 데이비도 오우 근데 아직도 클레멘타인 데이비도 의심하고 이 병을 에이제 데려갔다 어 그렇지 그렇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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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와 자 이거와 클레멘타인 오우 오우 좋게 기억했어 나이스 좋아 좋아 말 잘해야해 에이제가 에이제가 극혐 이상하게 표현했을 수도 있어 여기서 배우기 시작하거든 그런 관계를 했지 에이제 에이제 잘 커서 귀에 말해야만 어 알고 죽이면 되겠네 이새끼 그렇게 하자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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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총으로 쏴가지고 죽이면 되지 게임이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그럼 안되고 뭐 또 또 약할려 하네 반대 총으로 쏴버려 야 일단 듣자 당신은 미쳤다고 Are you crazy? That's just the way it is When your brother found me He He got me care about everything I've given up all My life Other people Even this goddamn place Without him around I don't want to care anymore I don't want to care anymore Just tell me where he is Then you won't have any reason to do it I don't want to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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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why I'm not I don't want to care I don't want to care I don't want to care If you want to care I will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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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아하이 컴퓨터 뭐 다시해 개소리하고 있어 니가 깔았어 다시해 미친새끼야 다시해 망하지도 안하고 다시 충돌시 렛츠 롤 응 글램한테 작업발리지 오케오케오케 됐어 됐어 아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이나 지가 중이나 똑같애 이거는 응 사이좋구만 왜 갑자기 또 기분 좋아지 않나 어 잘 됐나보네 지주리하기 침대지 여기가지만 하하하하하하 나이스 미유 굿드시아 에이바 오 힐 유오케오? 유오케오? 아니, 뭐야? 아니, 여자는 저렇게 접근하면 안 돼. 나한테 먹기 싫어. 야! 종 가져가라. 니 몸 니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 이런 식으로 그게 연애야. 그게 연애야야. 이게 연애야. 그렇게야. 어, 뭐지? 나를 걱정하지. 이게 된 거야. 아, 지금 재밌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계속. 오, 정말 다가가다. 아, 정말 다가가다. 아, 정말 다가가다. 아, 정말 다가가다. 아, 정말 다가가다. 아니, 그런지, 그런 건 다가가다. 그치, 이 번이 잘 봐. 사완아, 사완아, 사완아. 네, 우리 다가가다. 네, 우리 다가가다. 예! 네, 확실히 다가가다. 근데 이거 다른 거 같아. 그걸로 그거랑, 사성통을 못 해요. 연습은 다르다니까? 사성통을 못 해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근데 이제 다 해가는데. 그 무대가 다 지금 사성통을 거의... 이 시국이 오해 이 시국이 이 시국의 상황 그런데 이 시국이 이 시국이 이 시국이 우리의 정체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더 많이 좋아합니다. 정체를 가져올 때, 이 정체를 가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그 모든 것이 더 이상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아니, 저는 넌 매우 많은데요. 우리는 이 차량에 있는 큰 차량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그 차량을 사용하는 데서의 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르듯이, 하지만... 더 좋은 것보다. 우리는 이 차량을 찾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있는 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더 더 더 더욱 높아지고, 더 더 더 더욱 높아지고, 더 더 더욱 높아지고. 아아, 존재가 존나 많네 존재를 워커를 하거든요? 존... 헤이 제스스... 하위 너 하늘에 있는 뼈? 너 안 봤는데 너무 잘했다 아, 안 왜 그러지? 아, 그 고음을 방문해 그냥 칼을 찔렸다 보냈어 야, 뭐야! 아니, 게이브 안 깠는데, 이거 무슨... 원래 이 정도 쓰레기네. 그냥 게이브를 까네. 아니, 게이브에 대해서 말을 안 했는데 게이브를 까네. 진짜 돈지도 않았어. 대충 밥어 놓고. 아, 나 진짜 짜증나. 뭘 한다.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미필이 술자리 있어. 유격 얘기하는 거 같아, 진짜로. 군대도 안 가본 새끼가. 어? 그만 떠들어. 그만 떠들어, 개새끼야! 따라와. 금방 이갑인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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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좋아하냐? 어른한테 그래. 그럼 네가 준비가 돼. 넌 살다. 네가 좀비가 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 좀비 받으라. 야, 이 새끼 좀비 받으라. 개소리 착장해, 게이브! 개소리 착장해, 게이브! 응, 개소리 착장해. 누가 하자. 맞아 맞아 콘래디가 완전히 죽였잖아 맞아 아 맞아 어우 좋대뻔했다 어우 잘하다 아 지금 약간 아 지금 약간 아 근데 엘리노와 미션이 있어 지옥에 가있어 이 개야 어차피 이해를 안맞아서 전화하고 오케오케 박나래하고 클레멘타인하고 케이트만 있으면 돼 게이브하고 김사랑하고 다 꺼지라고 그래 게이브 왜 따라와 게이브 때문에 많이 게이브는 또 왜 따라오냐 게이브는 빼요 게이브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게이브가 좀비한테 잡혀서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뿌리친다 나오잖아 그래서 좀비를 만들어 그대로 살라 해요 그리고 좀비로 살아가도 죽이는 건 아니잖아 사실 아 맞잖아 여러분들 인성 쓰레기가 아니라 그대로 살아있으라 아니 죽이지 말고 좀비를 만들어 그럼 그것도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좀비 되고 나서 말 깜짝이야 오케오케 그렇게 하자 제 인생을 살아가면 되니까 아니 근데 맞잖아 아니야 지금 얘 얘가 이렇게 하는데 어떡해 그럼 야 일단 좀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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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망치면 안 돼 여기서 망치면 안 돼 여기서 망치면 안 돼 여기서 망치면 안 돼 이제 뭐야 이 새끼 저 새끼 아우 클레멘타이 아니 삼촌한테 그렇게 쌍욕 되돌면서 와 저 새끼 물 쏘네 진짜 저 새끼가 아프리카 지금 뭐냐면 아프리카 담박 안 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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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재밌다고 에이 시발 소통 안 하네 시발 퇴물 퇴물 이런 새끼랑 똑같아 저 시발 저 개이브 새끼 저 새끼 아우 자 일단 구사키 들어가고 어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안 느리지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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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것도 아 어 이것도 오 오 오 근데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것도 안 된다고 뜨네 오 여기 열어보자 오 여깄다 여깄다 오케오케 레전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괜찮았다 씹어졌다 이야 이 정도면 끝나지 뭐 사실 붙어도 그냥 밀고 나가버리지 야 여기 안에 누구 있는 거 아니에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누구냐? 누구냐? 숨어 숨어 일단 숨어 워킹대드 강사 강대하자 어 아까 자꾸만 강대 좀 얘기했습니다 어 아까 자꾸만 스포 비슷한 좀 얘기했어 뭐지? 준비됐어? 준비됐어 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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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리가 은근히 안나 시동 안켰어 어후씨 어후씨 여기있어 다행이네 여기 위해줘 여기 위해줘 아우 아우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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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시하면 안돼 그럼 이제 여기서 막히는거야 그래서 인정해줘야돼 약간 이제 아니어서 그러는데 아냐 빠따는 애가 게이브가 아니고 그 어린애가 빠따는 하비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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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씹어줬고 나이스 저 flu 오케이 다있네 어우 다있네 오 precipitated 조조 오 깜짝이야 나이스 잘 가시고 어우 존나 깜짝 놀랐네 진짜 기숙어졌다 아 근데 케이크 혼자 보니 위험할 것 같은데 케이크가 왜 깜짝이야 케이크 오 이거 이제 손 잘 잘라야 돼 와아 아 이거 다 자르면 되나? 밑으로 빼고 너 이거 할 줄 알아? GD에서 맨날 하잖아 이걸로 GD에서 처음 찍어 야 이거 형이 알았을까 형이 이제 공고 출신이라 형이 잘하는구나 이걸 이으면 돼 봐봐 이거하고 묶어서 하면 돼 쉬운거야 봐봐 되잖아 그냥 힐링만 했잖아 불 반짝이면 그쪽으로 모이잖아 나 X댔다 어우 벽 별로 없는데 아허 형님 궁전 다 돌았다 다 돌았다 어우 나 스파인드 바로 간대해라 아 저거 친새끼 아니야 사이트 나 스파인드 에어 빨리 빨리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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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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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만장 있어서 어 에이 레츠고 아우 으아 나 빌려 누구지 와우씨 4-C로 가나? 어 그냥 4가 그 그 아 4는 4야 오케이 숫자 몇 번 쥐어 이거 좋은 곳이 있잖아 벌써 아침이 되니 물이 부족했나봐 제가 다시 욕을 털어는 못하겠어 지금? 에이버가 루와키에 전해 아.. 또 잡네.. 아우씨 그냥 말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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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케이브랑 사이 좋아하지마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X같아 진짜로 X같고! 어.. 케이브 죽일거야! 케이브를 좀비로 만들거야 알았어.. 알아들었으면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여 안 그러면 너도 죽여 이러면 안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됩니다 예약은 잘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뭐하고 싸우면 안다고? 아니 싸우면 다른 싸우면 얘기하는 거 같은데? 아하..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아.. 뭐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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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말고 보소 맞고 말고 어.. 뭐야 아.. 아하.. 아하.. 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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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야나! 나야나! 일단은 좀 근데 형 부인이라 참 이상하게 어떻게 보냐 뭘 일을 준거서? 아, 리르라! 아, 리르라! 아, 리르라! 이 지랄하고 있네 뭐 그런거 없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선수가 라이언 킥스야 무슨 뜻이지? 이해하지? 그러면 아, 리르라! 아, 리르라! 이 지랄하기지, 이발 진짜 부인이 데이비드보다 절 더 좋아하는데 아, 리르라! 자,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제 고백을 했어요 이제 그 형의 데이비드의 아내인데 좋아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입원하자고? 입원하라는 이유 뭔 줄 알아? 혹시나 자기들이 원하는 장면 나올까봐 내가 봤을 때 시청자들도 지독해! 진짜로! 입원 가겠습니다 예방하면 형과 사실 도와줄 수 있겠네 뭐야, 오, 뭐야! 오, 짜쓰! 그 사이에 혀 존나 시바 섬큰처럼 냉는거 아니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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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이게 좋은 방법이야 뭐, 뭐라고? 적절한 시기? 그렇지, 이혼할 때 그렇지, 적절한 시기야 아니, 이게 이게 왜 어떻게 못 찾았다 여기 나가야 돼 이제 나야 어.. 얘가 아까 박나래 박나래거든? 박나래가 에이브가 어디 이름이? 형 생활하고 있대 진짜로? 형 재판하고 있대 빨리 가야돼 형은 구하자 형 구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거니까 왜냐면 형 안구하면 사실상 게이브도 또 삐뚤어지고 이 아내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했지만 이 아내도 죽여받아 살아온 세월이기 때문에 오오 굿럭 에이브가 없지 에이브가 없지? 에이브가 뭐지 에이브가 뭐지 아니면 누군가 킥비옥은 지금 드릴께요 바랍니다 어제 오신 분이구나 지금 드릴께요 지금 네 됐죠? 콩마니가 지금 못들어 제가 대신 드릴께요 아 여기 별풍 싸가지고 그걸 준거야 나도 주라고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걸 다줘야돼 죄송해요 자 일단 같이 집중하겠습니당 오 오 너무 멋진다 오 또 파랑님 뵙고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왓왓왓왓왓왓왓왓왓 고맙습니다 아 아까 만들던 게 이러네 오 뭐야 사용되네 X 됐네 야 무슨 원피스트가 아니고 뭐하는거야 아 박경림 아니야 박경림 아니고 에이스 청상대존도 아니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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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냉정을 잊지마 냉정을 잊지마 에이스 해 Kyle 가 가죠 아 근데 얘 충돌고있다. 와 씨 와 씨 이봐 개사람 와 씨 이봐 배신이었어 엘레노 잘 쐈는데 야 그럼 왜 이러고 그러는데 머리 묶은 새끼 그럼 아까 싸우기를 잘했네 같이 갔으면 X될 뻔했네 네 그렇다고 헤이버 체평가가 아니야 오 잡혔네 진짜 남자 잡혔던데 아 이거 왜 이럴거 같아 이 중에 한 명은 죽이고 나머지 살릴 수 있다 막 이러면 저 X같은 거 이거 아 이럴 줄 알았다 아 씨 이럴 줄 알았다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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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나도 안 죽여 왜 나도 안 죽여 왜 나도 안 죽여 왜 나도 안 죽여 왜 난랄까 야 그래도 형 살려야 하지 않겠냐 형 아니면 에이반데 저 새끼 공지 머리는 알 바 아니고 너의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어 형들 아 좋겠다 무조건 선택해야 돼 왜냐면 뒤에 총을 기원했어 지금 그니까 트립 그 머리 묶은 대랑 형 부하 근데 트립은 이미 엘레노어가 그거를 깠잖아요 그럼 에이바를 구해야지 그럼 에이바를 구하는 게 낫지 어 에이바를 맞지 트립 구하라고요? 이럴 에이바를 구해야지 에이바를 구해야지 트립이 저희랑 안 간다 했잖아요 어 진짜? 어 너도 그랬어 아니 에이바가 도와주잖아 엘레노 어떻게 했어요 야 뭐야 뭐 반대로 선택해야겠나고 이런 이건 개냐 어 미치XX이네 이거 진짜 오우 잠깐만 오우씨 와 나 아니 근데 이건 우리가 이걸 아이오 할 수 없잖아 근데 너무 소멀할 수도 없고 멈출 수 없지 터뜨려 버리고 싶네 주먹을 뭘 구운공각이야 야야야야 책임 좀 줘봐 개소리하고 있어 이 호빈에 대해 생각해봐요 여기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리치먼트에서 죽을 수 없어 우리는 항상 죽을 수 없어 우리는 항상 죽을 수 없어 우리는 데이비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져올게 그냥 죽을 수 없어 리치먼트에서 길을 걷는 거야 그치, 남자를 고르면 어찌됐든 에이바가 살아도 에이바가 신뢰를 시킬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들 골라도 X같은 거야 지금은 조안을 X같은 거야 조안을 X같은 거야 조안을 X같은 거야 그니까 완전히 그쪽으로는 거의 비싼 한 놈이 밟은 문제 같은 거야 거래를 하면 다 같이 나갈 수 있는 거야 조안을 쏘면 전쟁이 일어난 거야 아 근데 거래 받아들임이 안될 것 같은데 쏴야될 것 같은데 조안이 거래 받아들여도 저희 X같이 할 것 같아 어 맞지 쏘자 진짜 아씨 나이스아 잘 가시고 잘 가 형 구해 형 구해 형 구해야돼 형 구해야돼 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 빨리 옆으로 옆으로 피해 피해 저새끼 저새끼 어우 오오오 잡노나 막살 나이스 나이스 저 팀 죽여고 올라가 형 구해야돼 형 구해야돼 형 구하러 온 거니까 오 야 뒤쪽 뒤쪽 싸 싸 싸 싸 싸 이 나이스 잘 가고 나이스 잘 가고 나이스 나이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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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좀 창백해 쭈쭈쭈쭈쭈 쭈쭈쭈쭈 아 형 쏠 것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어 그리스도 없을 수 없어 지금 지금의 트랩 지낸 가지마 가지마 오케이 거품을 적용해 정리해야 돼 이색쓰다 이색쓰기 아들한테 업무하라고 있어 어 맞짱 맞짱 들어간다 야 그 아들한테 오빠라는 말이야 다행이야. 근데 여기서 게이브가 몸빵을 하면 게이브가 뒤지는데 그럼 우리가 원했던 가! 이건 네가 큰일을 해야 된다. 가서 뒤져라. 아 못 눌렀어. 오케이 다행이다. 못 눌렀다 다행이야. 이 새끼 간대. 오케이 다행이야 다행이야. 야 모던이 새끼 간대. 그럼 우리 쓰레기 안됐어. 맞잖아 오히려 좋아. 왜냐면 우리가 가라고 안했으니까 쓰레기도 안되고 오히려 좋아. 알아서 갔어 지금. 다이슨! 우리 호빈의 길을 잃어버렸어. 왜 넌 왜 쥐어버렸어? 쥐어버렸어. 나 쥐어버렸어. 나 쥐어버렸어. 여러분 괜찮나요? 뱉어버렸어? 아니면 컨트롤이 필요할까? 이 놈을 잃어버렸어. 이거 너무 위험해. 나... 나 듣지 못해. 너무 loud. 이 쥐어버렸어. 이게 뭐야? 이거 끝 거잖아 이거 어허허허허허헣 흫흫흫흫흫흫 alternatives 안보여다 안 보여 아하핰흫흫흫흫흫 크흐흫흫흫u 이렇게 잡고 이로 내놓으시고 자 뺐으면서 나이스 나이스 왔다 오야오야 X됐다 와 X됐다 오 X된거 같은데 지금 오 야야 잠깐만 됐다 X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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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X돼 아 X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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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2곡만 엄청 많이 오네 자 이제 5로 가나? 5가 이제 오케이 5로 갑시다 파이널로 갑니다 파이널